플랜테이션 아 여기 플랜테이션 오랜만에 와보는 플랜테이션 1번 홀 두번째 샷 151야드 7번 홀 3번째 샷 110야드 휘청 1번 자 1번 다 동타면 다 타게 되는 건 내고 먹는 거야 40분씩 내 거지 누구 드라이버야? 드라이버 없었다며 드라이버 없었다며 공세지는 소리가 나 쳐 야 나이스 트레이트 집에 다리미 샀어? 포장지네 그냥 아 284야드 요거 나무 맞고 드라이버 284야드 연습샷 166야드 166야드 세번째 샷 6번 아이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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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장이네 오우 소리 좋다 좋았다 됐어 일만 어겨 오예 살짝 들어오게 키까지 좋아좋아 어어 이제 108 세번째 샷 어우 이렇게 너무 높게 뜬거 같애 아 길이네 어디까지 가냐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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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나이스 굴러 굴러 무샤입니다 무샤 조금 더 오르러야지 아이고야 고맙다 타살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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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홀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여쪽으로 가면은 공이 막 굴러가요 그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와봐 그 풀섬에 있을 수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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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 그치 물에 빠진거니까 이거 쳐도 되고 네 그 뭐야 제꺼는 여기 오르막이 엄청나네 오, 좋다. 오! 반대네 이어도 어렵겠다 오 이거 넣으면 뭐야? 들어가야 더블 아이스 들어가야 더블 오케이 오! 디어 했다 디어 했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오 이거 많이 떴다 너무 많이 떴는데 아이고 아프다 됐네 오 스타 아이고 저리 가네 죄송하십니다 와 이건 룩 나이스 나이스 어 반대다 아이고 물 물 물 물 아이고 들어갔네 오 모자까지 벗겨진 푸온 오 원온 푸온 아니라 원온 으악 짝 쏘니까 오케이 사실 왜 부담팍팍인데 아 그러니까 어 뭐야 나만 살았어? 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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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쇼컷일수도 있어요 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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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 쇼컷 쇼컷 쇼н 쇼컷 넘어와야 돼 아 떨어졌어 바로 아래로 우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나이스 아 저기 저는 세명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잘라 하시는거 아니요? 너무 잘르셨네 고프로 동영상 정지 플랜테이션 10번 올 티박스 나 2불 파파이브 물을 두번 하러 가야되는 홀 나이스 와 나이스 정말 많으면 이제 아우 좋다 이쁘다 오우 가야돼 오우 야 오우 야 이제 달라졌네 오우 오우 이제 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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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언 밥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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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다. 핀빨이다. 아 약간 맵죠. 정신이 너무 말까졌어. 힘 힘 힘 아이고 해야죠 하는데 다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저 왼쪽. 저 살방이야. 나이스. 오. 됐어. 됐어. 나이스. 자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 몰라. 오. 아 웃기네. 15번 홀 300야드인데 앞에 크리, 판드가 있어요. 멀어 있어 가지고 한 210야드 이내로 끊어야 돼요.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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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넘어갔는데. 왜 저러 가냐. 약간 뒤딱 맞고 이렇게 말렸어. 잔아. 어후 좋다. 아 기가 막힌 이게 임팩 소리가 진짜 상진 세컨션 나한테 오면 피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쳐야 될지 여기 공간 있잖아 저 공간으로 싹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무 사이를 잎사구만 맞고 떠요 어차피 죽을거면은 저 사이로 딱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 없어 아니면 레이아업이야 어떻게 하겠어 레이아업 레이아업을 해 자 레이아업 레이아업 하자 아냐아냐아냐 아냐 여기 떨어졌어 어 레이아업 할게요 오프로 하 하아하 참 나 레이아업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뭐 거 아니에요 어 으 와 약속했다는 세라 버리는데 아 다시 한 번 하겠다 으 아 저랑 비슷한데 심장이 7,5년생이래 나무 넘어갔어요 어우 이쁘다 이야 신맛 좋았다 나이스 와우 나이스 그쪽 아니야 아이고 아 좋다 어? 안돈다 아 약했네 약했어 아 똑같은데네 아 저기로 됐다 올라갔다 올라간다 오호호호호 간신히 올라갔어 예 곱창집이요 아이고 너무 불쌍했네 곱창이 너무 휘었어 아이씨 여기 플랜테이션 오코스 넘버 에이틴 에이틴 호흡 이렇게 383 아드 와드 피어웨이 아이씨 쉽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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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좋아 좋아 물 안 튀었잖아요 힘이 들었는데 자 가봅시다 죽었다 물수제비 죽었어 안돼 째 슬프렛 1 스크롤 2 스크롤 2 2 4 3 스크롤 스크롤 2 1 4 2 2 2 3 2 아멘